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문자열의 위치를 지정하는 방법인데요. 여기 이거 보통 캐럿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 숫자 6번 키 위에 있는 특수기호입니다. 이 특수기호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죠.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소스가 who is who라고 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정규 표현식의 패턴을 자, 캐럿이 앞에 오고 그 다음에 who라고 했을 때 자, 이 소스에는 현재 두 개의 who가 등장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중에서 이 뒤에 있는 who는 선택이 안되고요. 앞에 있는 who만 선택된 이유는 바로 이 캐럿 때문입니다. 자, 캐럿이 등장하게 되면 이 캐럿 뒤에 나오는 문자가 이 캐럿 뒤에 나오는 패턴이 이 소스 상에서 시작 위치에 있을 때 이 캐럿이 사용이 됩니다. 자,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캐럿 후 라고 하게 되면 소스 상에서 시작되는 부분이 후부터, 후로 시작되는 소스를 검출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캐럿이라고 하는 특수한 이 기호이고요. 반대로 달러라고 하는 이 기호는 그 소스의 끝에 위치하는 대상을 지목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. 즉, who 뒤에 달러가 오게 되면 who로 끝나는 텍스트를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. 자, 우리가 3페이지에서 뭘 봤냐면 캐럿과 달러라고 하는 기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문자열의 위치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. 자, 이번 페이지에서는 바로 그 달러와 캐럿이라고 하는 문자가 소스에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말보다 예제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. 자, 여기 소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, 달러 달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.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달러라고 하는 것은 이 패턴상에서 정규 표현식 패턴상에서 이 문자열이 끝나는 위치를 지정하는 이 특수한 기호였잖아요. 그런데 이 소스 상에는 바로 그 달러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. 자, 소스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러분이 자, 캐럿하고서 달러를 한다면 자,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 일단 의도 자, 여기 있는 이 예제의 의도는 뭐냐면 달러라는 문자로 시작되는 텍스트를 찾겠다라는 뜻이고 아마 이것을 예상하고 만든 예제일 겁니다. 예, 자, 그런데 이게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?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이 뒤에 있는 이 달러 이 달러가 바로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특수한 기호이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달러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을까?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문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앞에다가 역 슬래시, 백 슬래시, 그리고 위치는 엔터와 백 스페이스 사이에 있는 이렇게 생긴 원화 표시되어 있는 이거 있죠? 이게 이제 백 슬래시인데 한글 키보드에서는 저기 원화 표시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. 자, 백 슬래시를 입력하고 달러를 하게 되면 자, 이 백 슬래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기호인데요. 이 기호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 기호 뒤에 따라오는 문자를 정규 표현식에서 의미가 있는 문자가 아니라 정규 표현식에서 의미가 있는 어떤 문법적인 요소가 아니라 단순한 문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백 스페이스의 역할입니다. 그래서 백 스페이스 달러를 하게 되면 이것은 문자열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달러가 아니라 문자 달러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역 슬래시, 이렇게 캐럿을 하게 되면 이것은 캐럿을, 문자열의 시작을 의미하는 캐럿이 아니라 그냥 문자 캐럿이 된다는 것이죠. 만약에 역 슬래시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이것은 뒤에서 살펴볼 것 같네요. 그렇게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하고자 했었던 이 예제에 실패했었잖아요. 그것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? 라고 하는 것이 이건데요. 보시는 것처럼 캐럿이 나왔고요. 그리고 역 슬래시, 그 다음에 달러를 썼습니다. 이렇게 된 거죠. 이렇게 되면 문자열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고요. 문자열의 시작 부분에 등장하는 백 스페이스, 백 슬래시가 오고 달러가 되니까 문자 달러를 의미하게 되면서 아까와는 다르게 이렇게 달러 표시가 강조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죠.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escape라고 합니다. e-s-c-a-p-e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역 슬래시, 이 백 슬래시를 여러분들이 쓰는 것을 통해서 그 백 슬래시 뒤에 있는 문자를 코드상에서 어떤 역할이 있었던 거잖아요. 이 달러 같은 경우는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역할이 있었던 건데 그 역할로부터 탈출시켜준다. 그렇게 생각합시다. escape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역할을 해제하고 그 달러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문자로 파싱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역 슬래시, 그리고 역 슬래시를 하는 그런 역할을 escape라고 한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 case4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?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역 슬래시 달러면 문자 달러이고 그리고 다음에 온 달러는 그냥 달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달러입니다.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소스에서 누가 선택이 되어야 될까요? 바로 이놈이 선택이 되어야 되겠죠. 이것은 문자열 달러인데 그리고 문자열 끝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놈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역 슬래시가 이 문장 안에 지금 역 슬래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것을 지목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역 슬래시 앞에다가 역 슬래시를 또 붙여주게 되면 그러면 이 역 슬래시가 이 뒤에 있는 역 슬래시를 escaping 시켜서 어떤 의미가 있는 문법적 요소를 그냥 문자열로 바꿔주는 역 슬래시의 역할을 앞에 있는 놈이 해제시켜준 거죠. 말이 어렵죠? 보시면 아는 건데요.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렇다는 것이죠.